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햇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히어로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날게요. 자, 우리 여기 보이시죠? 우리 히어로, 삼시세끼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듣기는 우리 히어로. 오늘은 히어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께 우리 히어로 대회사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한 장면이죠? 삼시세끼를 쭉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이것도 감자 캐는 모습. 이건 어설프지만 아주 열심히 다고 입을 뻥뻥뻥 내는 우리 유배우. 우리 차승원 배우. 심각하네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잠깐 전했어요. 또 이거는 우리 영웅님과 유배우와 아침에 조기에 뛰는 거. 런닝, 거기에 복귀와 함께 뛰었죠.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영웅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예, 우선 앞에 우리 삼시세끼를 쪼끔 돌아 봤어요. 여러분께 우리 히어로의 그 삼시세끼가 예느 프로그램에서 1위 했다는 정말 대단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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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